안녕하세요. 날씨현 송예림입니다. 현재 전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도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은 13에서 24도로 높은 편입니다. 오늘 하루도 더운 날씨 지속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도 높으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가시거리는 10km 내외로 좋습니다. 그럼 4시 현재 기온 살펴보시죠. 현재 서울은 18도, 강릉은 26.4도고요. 청주가 18.3도입니다. 남부지방은 대전이 16.7도, 광주가 17.4도, 대구는 19.9도입니다. 출근길 날씨정보였습니다. 출근길 날씨정보였습니다. 출근길 날씨정보였습니다. 출근길 날씨정보였습니다.